K-POP으로 배우는 한국어 첫번째 시간이에요. The first class. I hope this wouldn't be the last. 오늘 첫번째 노래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봄날. 선생님이 여기 lyric 가사를 썼어요. 자 우리 BTS 친구들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 사진을 보고 볼 수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literally means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다는 I miss you. 예전에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싶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이렇게. Like this. This way. BTS 뭐 말했어요? 보고 싶다 말했어. 보고 싶다 말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하면 더 보고 싶어요. 너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지금 뭐하고 있지 BTS가? 너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희. Your.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조금 어려워. 세종 한국어 1권 2권 3권 조금 어려워요. Your photo. 사진에 우리 친구들이 많아. 사진을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어도 Even though I'm looking at your photo. 그래도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해요. 더 보고 싶어요. 사진을 봐요.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못 봐요. 지금 못 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시간이 가요. 시간 어때요? Too bad. Too cruel. 너무 나쁘다. 너무 조금 어려워.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친구들 못 봐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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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시간 나빠.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어때? I hate you. I hate us. 우리 밉다. 밉다는 보통 사람이 미워요. 사람이 밉다. 여러분 누가 미워? 영 선생님 너무 미워.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영 선생님 제일 제일 미워. 맞지? 아니에요. 아저씨 맞죠? 아니에요. 아니야? 네. 미워. 그런데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왜 미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젠 선생님이 천천히 할게. RM 너무 빨라. 선생님이 천천히. 얼굴. 얼굴. face. 얼굴. 보는 것. 조차. even. seeing each other's face. 이젠. 얼굴. even one time. 얼굴. 한 번. one time. 보는 것. to see. 보는 것. even. 조차. 힘들어요. 맞죠? 어. 힘들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 이런 말이죠. 또 RM이 계속 랩을 해요. 여기는 뭐뿐이에요? here. everywhere. just. what? 여긴 온통. 겨울. 겨울. 어. 겨울.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야. 온통. all over. everywhere. 여기 김태형 봐봐. 맞죠? snow. 온통. winter. just. just. winter everywhere. here.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겨울은 보통 몇 월이에요?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에요. 근데 even when. 언제에도 겨울이 와. 한 번 들어 볼게요. 8월에도 겨울이 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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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8월 어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한국도 너무 더워. 그런데. even 8월에도. 8월에도 겨울이 와. 이상해. very strange. because of global warming. I don't know. 8월에도 겨울이 와. 그 다음.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야. 자.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It's very poetic. 아주 어려워요. 선생님이 그냥 literally 말해요. 마음은 heart. 우리 마음. 달려요. 마음이 달려. 마음이 run. 달려가요. 그런데. 어디. along the time. 맞죠? heart. runs. along the time.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이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이 있어요?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여자친구 기다려요? 기다려서. 아. 여자친구. 네.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서. 어. 여자친구가 보고싶어서. 마음이 시간을 시간하고 같이 달려요. 이야. 야. 왜냐하면 너희 사진이잖아. 너희하면은. 너희 사진. 사람이 많아요. 그치. 여자친구가 많아요? 첫번째 여자친구. 두번째 여자친구. 여자친구들을 기다려? 어.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친구들. 친구들을. 네. 보고싶은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마음이 지금. 시간하고 같이. 러닝.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홀로 남은. To be left alone. 어. 뭐가 홀로 남았어? 설군열차.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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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트레인. 한국어로 뭐해요? 기차에요. 어. 기차에요. 기차하고 똑같아. 열차. country. winter nation. 뭐. 트레인. 설군열차. 기차 이름이에요. 자. 혼자 그냥 쭉 가요. 자. 정국이가 지금. 열차 안에 있어요. 자. 손을 잡다. 뭐지? 손을. 잡다. 어. 누구 손. 네 손. 네 손을 잡고. 어디에 갈까. 여러분들. 정국이 손잡고 어디 가고 싶어. 어. 좀. 뭐지. 정국이 손잡고. 어. 멀리 멀리 가고 싶어. 친구들 손잡고. 그렇죠. 멀리 멀리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을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손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자.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뭐죠? 지구. 손을 잡고. 자. 지구입니다. 지구. 어디까지 가.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오. 저기 반대편. The opposite side. 지구 반대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어. 네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고파. 있는데. 어. 배고파 아니야. 뭔가 하고 싶어. 겨울을 뭐 하고 싶어. 겨울 좋아요 싫어요.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BTS 친구들은 싫어해.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하고 싶어. 들어보자. 겨울을 끝내고파. 겨울을 끝내고파. 겨울을 끝내고파. 겨울을 끝내고파. I just wanna finish it. I wanna end it. I wanna kill it. 어떻게. 겨울을. 끝내고파. 어. 선생님 고파 뭐예요. 아. 고 싶어. 고 싶어. 빨리 해요. 그러면 고파. 보고 싶다. 빨리 해요. 어떻게 말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파.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눈. 눈. 눈은 하늘에서. 어때요. 눈이. 어. 눈이 내려와요. Like snow fall. 아. 눈처럼 내려와요. 뭐가 눈처럼 내려올까.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눈처럼 내려올까.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눈처럼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눈처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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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돈 맞지. 어. 나도 돈. 돈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와요. 우와. 좋다. 하지만 BTS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They don't like money. They love their friends. 자. 친구들 보고 싶어. 그래서.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 어. 보고 싶은 마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 한번 들어 볼게요. 그리움들이. 네. 그리움들이. 어.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이에요. 어. 뭐. 영어로는. Longing. Yearning. I'm yearning for someone. 어. 그리움들이. 와. 그리운 마음이. 하늘의 눈처럼 내려와요. How long. How long. Should snow fall. For spring to come. 영어적 어렵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와. 이제 RM 다 이야기했어. RM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왜. 랩이야. 너무 빨라요. 선생님. 이제. 우리. 지민씨가. 지민씨가. 천천히 노래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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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공은 영어로. empty air. 여러분 지금 눈앞에.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nothing's there. 그거 허공입니다. 허공에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 볼게요. 허공에. 이거부터 할게. 헐. 플렉은. 멈추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영어로. 한국어로. 작은. 먼지. 먼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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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은 먼지. Like small dust.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가 호공에서 뭐해? 어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Wander around 한국어로 떠돌다 네 떠돌다입니다 네 떠돌다 Like small dust wandering around in the empty air 어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조금 더 빨리 내게 너에게 To you, towards you 뭐 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닿을 수? 닿을 수? 닿을 수? 닿을 수? 닿을 수? 닿을 수? 닿을 수 있을 텐데? 닿다 입니다 네 닿다 네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라면? 내가 내가 아니야 Something else If I were something else I would I would Go I would reach Towards you Faster If I were what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눈이 빨리 슉 가죠? 맞죠? 빨리 fly 난리는 눈이 눈이 나라면 If I were If I were snow Flying around In the air I would Reach towards you Faster 뭐가 떨어질까? Fall down 쭈욱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 들어볼게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입니다 눈꽃 눈꽃 선생님 눈꽃이 뭐예요? 이거 눈꽃이야 눈꽃이 눈꽃이 꽃 같아요 Like flower 영어로는 Snowflake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계속 계속 떨어져요 계속 계속 떨어져요 안녕 안녕 계속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조금씩 어때? 조금씩 선생님 지금 떨어져요 Get further away 멀어져요 멀어져요 열차 안에 있어요 밖에 눈꽃이 떨어져요 근데 열차가 슝 가 눈꽃 안녕 멀어져요 이런 거 같아 날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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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come to see you? 언제 널 보게 될까? 보고싶어요 그런데 언제 널 보게 될까? 어떻게 널 보게 될까? 그 다음에 만나게 될까? How long How much How many Is needed How many Something Is needed To see you again To meet you again What is needed 뭐가 필요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좋아해 얼마나 좋아해 How long Should I wait 얼마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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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종 한국어 3권에서 배워요 3권 3권 아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몇 밤을 세워야 또 세워야 또 세워야 밤은 알아 밤 밤 밤 How many nights 몇 밤을 세워야 해요 세우다 세우다 는 Stay up All night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고 싶어 안돼 아 밤을 세워요 선생님 이거 어제 밤 세웠어요 이거 어제 열심히 만들었어 이거 때문에 나 밤 세웠어 또 몇 밤을 또 세워야 How many nights Should I Stay up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아이 만나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더 밤새워야 해요 밤새워야 해요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또 몇 밤을 또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넌 내게 될까 넌 내게 될까 넌 내게 될까 우아 마지막입니다 Today's Last Verses 오 여러분들 벌써 마지막이야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시간을 달리고 있어요 맞죠? 마음이 시간을 달리고 있어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겨울은 어때요? 여러분들 겨울은 어떻죠? 추워요 겨울이 추워요 맞죠? The winter is cold How can you say cold winter? 세종 한국어 1권 몰라 세종 한국어 2권 몰라요 하지만 3권부터 4권부터 알아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추운 겨울 추운 겨울 추운 겨울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The end of cold winter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할까 슝 들어 볼게요 추운 겨울 끝을 추운 겨울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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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 끝이에요 겨울의 끝을 겨울의 끝을 슝 지나 겨울의 끝을 지나서 지나다 입니다 지나다 언제까지 자 다시 뭐가 올 때까지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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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요 겨울의 끝이 지났어요 그러면 봄날 우리 노래 제목이죠 노래 이름이에요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until the spring until the spring days come again 다시 again 봄날이 올 때까지 와 봄날이 올 때까지 자 뭐 할 때까지 여러분 봄이 오면 이거 뭐지 꽃이에요 꽃입니다 꽃이 겨울에는 없어요 하지만 봄에 꽃이 어떻게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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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 못해요 꽃이 피다 여러분 미안해 연 선생님 오늘 퍼스트타임이야 그럼 힘들어 이 사람 이상해 하지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자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어 꽃 NEW 꽃을 피우다 꽃을 피우다 누가 꽃을 피워 선생님이 꽃을 피워요 나무가 나무가 있어 나무가 꽃을 피워요. 그때까지 Until the flowers blossom. 봄날이 올 때까지 Until that time 꽃 피울 때까지 Until this time 해주세요 뭐 해줘 제발 그때까지 Until that time do something 그곳에 there little longer 좀 더 들어볼게요 Stay there Stay there little longer 기다리다 기다리다 는 비슷해 하지만 기다려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다른데 가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 있어요 이거 In Korean 머물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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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르다 조금 어려워요 It is irregular 르 머무르다 뒤에 Vowel 있어 Our 그래서 머물러줘 Please stay there 거기 있어줘 언제까지 추운 겨울이 겨울 끝을 지나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머물러주세요 이런 말이죠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추운 겨울 끝을 지나 추운 겨울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추운 겨울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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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한 겨운지 슈가 나오지만 슈가 슈가는 나중에 머물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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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눈감ecke 머물러줘 축제 천국 내리 evac 윗 재능 눈감 눈감 눈감